으 그래 내려놓은 걸 거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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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덜 지대는 다 길어 뭐 가지가 야 뚫고 나오려면 에이 생각보다 어리다 어려어려 어려어려 뭐 상부 때 갖고 오면 쫓겨난다 했는데 왜? 쫓겨난다고? 형이 짓잡다 그래서 상삼인데 먹어버려 이런거야 얼른 얼른 먹어버려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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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먹어 먹어 우리 상부 때로 만족할 수 있냐 먹어 먹어 아우